자 이번 시간에는 렛츠 드롭 이라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렛츠 라는 부품이 무조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여기서 렛츠 란 여기 달려있는 부품인데 이렇게 잠금장치 역할을 해주는 친구인데요 이게 요즘에는 아예 안 달려있게 나오는 제품들이 많아 가지고 이 기술을 못하실 수도 있는데 특히 제가 평소에 쓰는 강좌 때 쓰는 흰색 발리송 있잖아요 그 디코드 발리송도 애초에 안 달려있는 제품이어서 저희 집에 유일하게 렛츠가 달려있는 제품인 옥테인 발리송을 가져왔습니다 아무튼간에 이 렛츠 드롭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쉽게 생각하면 렛츠를 잡고 하는 팝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팝업 기억나시죠? 손목 쪽에서 나온 핸들을 손가락 쪽으로 잡아주는 이런식으로 돌아가는 기술이었죠 바이트 핸들이 바깥쪽으로 손가락 쪽으로 가게 이런식으로 백핸드 그룹으로 잡는 거에요 렛츠를 엄지와 검지로 잡아주시고요 이렇게가 처음 시작 자세에요 이 자세에서 이 안쪽 손목 쪽에 있는 세이프 핸들을 놔주시고 한 요쯤 왔을 때 이 스냅을 줘서 한번 이렇게 탁 올려줘서 순간적으로 캐치하는게 포인트인 기술이에요 자 닿을 때도 마찬가지에요 바이트 핸들이 손가락 쪽으로 가게 하신 다음에 세이프 핸들을 내려주시고 한 요쯤 왔을 때 렛츠를 확 스냅을 줘서 닫아주는 기술이 되시겠습니다 아마 렛츠가 안 달려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만약 렛츠가 달려있다면 이렇게 렛츠를 잡고 한번 몇번 연습을 하시면 금방 될 겁니다 이렇게 쌤을 줬다가 순간적으로 캐치하는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 부분을 중점으로 연습하시면 금방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